계속 하도록 하자 여기도 아니고 뭐 엘리베이터를 타라는데? 이쪽인가? 여기는 지금 아예 막혀있는데? 아이.. 뭐지? 여기 갈 수도 없고 음... 아 여기 올라간데가 있었구나 야 이걸 어떻게 해야지 나 그냥 그냥 대충 점프했는데 맞은거야 아이고 뛰어뛰어 뛰어뛰어 아 들켰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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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오지마 인마 아퍼아퍼 니가 때리면 얼마나 아픈 줄 알아 어이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쟤를 일단 피해야 되나 일단은 일단 피해보죠 그러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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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 오지마 그냥 밖에 돌고 저기 아까 끝에 화장실에서 피해보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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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비가 나 가야돼 나 지나가야돼 나 지나가야돼 라고 하잖아 에이스 그리고 그냥 저 오늘이야? 오늘이 오늘이 10월 5일인가? 오늘 10월 5일 아닌데요 예 다음주 트위드입니다 다음주 트위드입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여기서 여기서 화면이 이게 아까 떨어져가지고 높은데서 떨어졌거든요 이게 카메라가 깨져버렸더라구 아 여기 있네 음 음 또 거시기 설렘 예 또 이게 이걸로 가야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갈 수 있네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됐다 이걸로 한층 더 내려봐야지 3층이었더니 3층이었던것 같던데 내가 파인드 어나더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 이런데가 다 있어 무슨 실험장소 같은데 그쵸 그쵸 연구소 이게 원래 얘네들 인체실험하려고 했었나보네 다큐마트 그쵸 이런 시트에 있을땐 주변에 그 배터리가 있었는데 배터리가 없나 배터리 음 배터리 빠빠 때리 아이씨 어 박잖아 발가 발가 어 총이다 총 아 부서졌네 다 누구한테 당한거야 여기가 거의 끝 아닌가 아직 한참 남았나 배터리 이거 배터리가 없냐 이렇게 큰 영호시설에 배터리가 없단 말이야 배터리다 다큐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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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 죄송한거 하시면 됐습니다 음 스크럽 스크럽 스크럽이 뭐예요 여기가 왠지 나갔는데 같은데 뭐야? 왜 손가락을 왜? 이것때문에 그런가? 어... 모르포진 제닉 몰포제닉 엔진 몰포제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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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자동문이 아직도 그렇다네 음악이 이런 음악이 나온다는건 또 그 똥떼지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어허허허허 밧데리 연주 돼지가 거기 서 서 서 서 서 날잡아 가지 마 마 마 마 마 마 거기 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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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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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하는구나 어떻게 아 저걸 어떻게 피해야되네 쟤가 끄당인가 보다 해골이다 해골 여기 피해 다녀야되는건가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어 아 쟤가 안보이는 개였구나 아 아 아아 그렇구나 니 쪽으로 가라는데 빨리 빠져나가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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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저렇게 저 유령 같은 놈이 적이면 아 아 당연히 좋아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씨 작동해서 연구소가 이 지경이 됐냐? 바보탱아 저기로 나올 것 같은데? 저기 지금 환기통 있죠? 아까 환기통으로 들어갔잖아 걔가 이거 환기통으로 나올 것 같은데? 부끄러워! 빌리의 죽음을 죽인다. 생활의 지원을 꺼내줘다. 아내스티이예요. 당신이 제작되지 않는다. 당신이 이곳에 살고있다. 당신이 이곳에 살고있다. 당신을 죽여야겠다. 당신을 죽여야겠다. 빌리의 대표적인 라이벌리티에서 찾으세요. 빌리의 대표적인 라이벌리티? 여기가 열렸는데? 아 이게 이 녀석하고 쏴야되니까 들키면 끝장날거같은데 걔네. 뭐 숨는것도 없고 들키면 끝장날거같은데? 들키면 끝장날거같은데? 아까전에 그냥은 안보이고 적에서는 보이는거같더라구요. 하여Xp 하나가 볼 수 없는거같은데? 으아 치워 사이예요. 하나가 볼 수 없는거같은데? 나은지 마견수 없는건가? 가야Xp 상 Straßen 흐리지 마사지 마신차 아 나도 한번 하긴 해야되는데 바퀴 너무 자주 하는거 아니에요? 일주일에 한두 번이에요? 한 2주에 한번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? 박피 박피야 각질제거 자 들킨거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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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눌러서 나가야되는건가? 해제가 됐다는거 같은데 여기에서 뭘 하고 가야되는거 같은데 그냥 가볼까? 안돼 저기서 뭘 해야되는거 같아요 혹시 아무렇게 가 뭘 해주세요? 좀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한두 번에 샤方 저같은 샤方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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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아 들켰어 아유 못간다 아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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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아 간다 간다 도망가 어디로 도망가는지 모르겠지만 도망가 됐어 베롱 나 그걸로 안가야만 이리로 갈꺼야 간다 야 이거 야 여기 못가냐 에이 오이 오 오 오 지읒 비읍 지읒 어서오세요 언제 오셨지 아 이것도 안돼 아 이것도 안돼 아 저기를 가야되는데 이거 옆으로 못가 이거 지금 뭐 방탄유리로 지금 돼있는건가 열리다 만거 같기도 하고 너 어 너 형 어딜 원하는거야 여기 와우 이거 뭐하는데요 아 이 녀석인가 보구나 아 이 녀석인가 보구나 아까 그 애가 아까 갠거 같은데 애 친구 아이고 여기 아 나 때문에 안보여? 얼마요너님 어서오세요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있을텐데 배터리 뭔가 손이 떨어져있는게 있다거나 손을 잘라갖고 와야되나 두나턴 밸브 제너레이터 어 됐다 아 아까 그거 안된거 있죠 오 오오야 바로 그냥 들켜 이제 엔딩 봤죠 깜짝이였나 빨리 턴어프 됐나 턴어프시킬수가 없대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으 으하으으으어 ha 하아아아 사랑니 뽑았어요? 으음 음 나 너무 다 뽑았데 사랑니 양쪽도 THAT 가인 어떻게 발견이 됐어? 아니 어떻게 발견이 됐어? 아 여기서 어떻게 해야되지? 광주 굉장히 많이 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? 야 무조건 들키나봐 무조건 도망가야되나봐 류현님 어서오세요 야 야 저거 뭔가를 해야될 것 같은데요? 아이고 벌써 올라왔어 나도 겁나게 뛰고 있는데 지금 어 뭐야 저기 점프했어야 되는구나 아까 거기 벨브서부터 할 것 같은데 아 여기서부터 하네 야 좋아 아이고 야 반칙이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게 어딨어 난 겁나게 뛰어왔는데 됐다 또 겁나게 또 달려오겠지 어 걔 없어진 것 같다 이게 없어진 것 같지 않아요? 그런 것 같은데 세다리 자 다큐먼트 없어진 것 같아요 된 것 같은데 야 이제 어두워 어두워 곰발 아이고 ia이구 아이고 와아 아 mai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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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ss double 손가락 두개 다 잘리고 뭐야? 여기가 문 안열려? 일로가 나가는게 아니었어? 나 죽을거 같은데? 왠지 내 몸속으로 저 자식이 들어온거같은데? 왠지 내 몸속으로 저 자식이 들어온거같은데? jembeb 왠지 내 몸속으로 저 자식이 들어온거같은데? 뼈다귀 자식? 네네님위에 류아에요? 그런것같은데? 뼈다귀 자식 뼈다귀 자식 뼈다귀 자식 뼈다귀 자식 뼈다귀 자식 뼈다귀 자식 야 뭐야 오! 아! 오! 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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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은인은 와서 오세요. 그죠? 대만은 맞죠? 아! 그런거 같네 자 이로써 아웃라스트 공포게임 굉장히 무서웠어요 개인적으로 숨도 못 쉴 지경이었어요 너무 떨어가지고 목소리가 제대로 안나와요 굉장히 무서운 게임이었네요 자 다음은 게임으로 넘어가죠 아 얼마요 회원님 그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이벤트를 하나 해서 퀵뷰를 하나 드릴려고 하는데 홍보를 좀 해야될거 같아서 방송국에 보시면 다음주 다음주 토요일에 다음주 이제간에 이벤트를 하나 해서 퀵뷰를 하나 드릴 생각이에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났네요 다음주 토요일에 다음주 토요일에 다음주 토요일에